불타운 부대를 엮어주실 우리 가수분이 한 분 저에 대해 계시네요 예 가수 주홍길 님이 오늘 정말 주인공이신 우리 최송화 가수님의 당신의 나비 한 곡 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머리 온몸은 당신 나비를 드리겠습니다 네 머리 온몸은 당신 나비를 드리겠습니다 네 머리 온몸은 당신 나비를 기다려야 하는데 네 머리 온몸은 당신 나비를 드리겠습니다 네 머리 온몸은 당신 나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나만히 나만히 영향을 주게 마음대로 사랑을 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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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수 refract 나만히 사랑 아멘 아수 Holz 나만 Like Thes You Mang Thes Thes 가운데로 떠나면 그릇고 미리 다 마시는 나라 가운데로 사랑 가운데로 떠나면 그릇고 미리 다 마시는 나라 가운데로 떠나면